자, 해보도록 하자 산다라 캐스트 망토같아 하자 일단 저장 한번 하구요 야 이제 에듀윈은 마법 개수가 이제 겨우 10레벨 됐는데 하긴 나는 9레벨이지 아 이제 겨우 10레벨 됐는데 하긴 나는 9레벨이지 지금 당장 떠나겠소 지금 당장 떠나겠소 끝 끝 할말이 없대요 저거 하나 잡고 가자 다행히 다행히 펜트 넌 알어? 뭐지 마사지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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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단로 생각하시길 바라 제 수정 잠깐만 여기가 어디로 됐는데 여기 아닌가? 잠깐만 나가봐 나타나지 않는구나 어? 아 얘 화살이었구나 돈 남는대로 다 화살하고 막 이런걸 다 사가지고 화살 포션하고 화살 포션한테 소모품만 건강에 사지 화살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이처 서비스 다시 내가 불쾌하니 헉! 너는 퀘어 친구들이야 내 직업이 무엇이야? 내 존경에 큰 힘이네 자 저런거 내가 내 최종이 될거야 나는 내 최종이 될거야 나는 내 최종이 될거야 나는 내 최종이 될거야 내 최종이 될거야 아, 저거는 아니, 이런 맞았어 아, 재기라야 아, 뭐, 저런거에 맞았어 빅다, 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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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업은 무엇일까요? 제 best을 할게 말하자, 싸우자 그룹에 도착하자 그룹에 도착하자 잘하자 네, 이렇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아 원하자? 내가 더 모르겠어 그룹에 도착하자 이 두가지면 걸어다니는 목적어가 되죠 왠지 공격할 것 같죠? 함정은 함정이 있나 없나 좀 일단 좀 둘러보고 쟤네들은 일단 놔두고 두 마리 아! 뭐지? 판들룬이 필요해? 제 command에 이 곳이 좋은 곳이야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함정이 없는데? 함정이 없으니까 더 불안한데?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아! 이제 뭐지? 판들룬이 필요해?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이 함정이 twice 두 마리의 공격을 지켜주세요 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여기 한군데 저기서부터 어 한 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이 굿바이 오오오옿 오오옿 난 그래도 전기 보출 하고 그게 있어 가지고 전기 마법자 관계에요 50%에 전기 이거까지 70이지 전기는 70 인데 화원도 70 이고 저항력이 얘는 좋아가지고 다행히 저거밖에 안들어났네 이게 딱 특징이 있어 캐릭터를 좀 특징있게 딱 해놔가지고 얘는 거의 저항력이 높게끔 얘는 화염저항 얘는 전기 화염 냉기는 없어 싸워야될거같은데 이게 마법사상탈 좋거든요 이걸로 싸우는게 하나 며하가 얘는 X를 내가 찍어놨단 말이냐 8 6 아 근데 타코가 너무 그래서 여긴 한데 알리안 저장 한번 하세요 아 이게 버프 마법이 겁나게 많죠 버프, 버프로 먹자 대략 이정도면 되겠지? 저기 가까이 한명만 일단 빨리 가가지고 말 걸고요 어? 분명 저런 애들은 어 공격해와 마을 빼고는 대부분 그냥 공격한다고 보면 돼요 글씨 잘 보이죠 이것도 멀티 되는데요 이거 멀티 재밌어요 되게 잠깐만 잠깐만 내게 조금만 앉아 갈색 녹색 딱 어려워 보인다고요? 뭐 나름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거 조금만 보면은 금방 또 익숙해지는데 어떤 게임이던 그 처음만 좀 그렇고 다 익숙해지는데 아 아구아구 텔레포트 하다가 이쪽으로 튕겨져서 그니까 이쪽으로 텔레포트 하다가 이 쪽으로 갇혀오고 있는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우리 한번 끝을 보자고 우리 한번 끝을 보자고 라고 하는 것 같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음 순간인동 했네요 일단 일단 뭐 이게 허상분신이 풍경화 탐지에 걸리나 까먹었네 까먹었네 이게 신탁에만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악도 없어지는데 상악도 없어지는구나 파판 14가 있잖아요 14까지 나왔어 봤어 난 세븐인가 까지 밖에 못해왔는데 세븐인가 에잇인가 그 때 이후로 끊었어요 그 때 이후로 끊었어요 뭐 이거는 허상분신으로 안되나 뭐 뭐 이럴때는 간단한거 있죠 파멸 쓰고 예스 오 오미리 프레젠트 오토리티 피규어 쟈컬레스 상급 커맨드 쓰고 독기로 때려 죽여 어 야 죽었네 어? 어 뭐 뭐해 죽은거야 아니 뭐해 죽었지? 에드윈은 어 매직 미사일을 쐈고 민스크가 자이애라고 민스크가 직접 공부하고서 죽었구나 야 야 근데 저 허상분신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통했네 공족팀 아퍼 아이씨 야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뭐야 이건 또 이건 혼란? 야 혼란 한명도 안걸렸네 다행히 어쩐이냐 더블 레즈위사 어? 노인들도 왜 안썼어 신속해 아니 또 아이씨 이 에어 아이씨 넌 아이씨 아이씨 12시 혼노해야지 먼저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애들은 떠났나보네? 여기서는 마법이 안써진다고? 근데 나 마법 잘 썼잖아 텔레포트 마법만 그런거만 안되는건가? 아까 보면 텔레포트도 아주 잘 쓰는거 같더만 말이 안되는데? 너 어떻게 도망쳤어? 여기서 아이언 스킨 안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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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스파드 아이언 스파 transmis 음.. 으악 으악 야 엉 야 이거 왜..잠깐만 아 이거 양손관물은 또 바뀌었네 야 임마 이걸로 공격하라니까 마법사 상대할때 이게 좋은거야 마법저항이 낮아진다고? 아 뭐야 왜 마법저항이 낮아져 시즌 실패에 주문을 가한다고 했는데 야 잠깐만 이거하고 비슷한거 내가 하나 갖고있는거 같애 저거랑 비슷한거를 내가 하나 갖고있는거 같은데 저거랑 비슷한거 같애 저거랑 비슷한거 같애 아 이거잠만 일리옥끌었었네 아 이거 아닌가 내 착각인가 ㅋ ㅋ ㅋ ㅋ 아 이거 아닌가 ㅋ ㅋ 이게 마법사 상대할때 이게 시즌 실패을 할수 좋은데 타코가 낮아가지고 자동으로 인무기로 바꿔버리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주인공하는 일이 맨날 힐밖에 없는거 같애 하는게 ㅋ ㅋ 겁나 좋고 할 줄 아는건 겁나게 싸우지도 못하고 잘 마법도 잘 못쓰고 필만 겁나게 써대고 왜 열을 둘나지 자 이게 그 사운드가 그 사운드가 그 사운드가 그 사운드가 사운드가 겁나있고 일단 함정이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죠 함정이 그 외에는 없었던거같아 마구도 없는거 같고 어 잠깐만 콜라베어 아 마운틴데 너도 경험치 맨날 여기는 무슨 서바이벌의 장소야 다 서로 경고하고 서로 죽이고 말만하면 죽여 보통 이렇게 경고하겠는데 뭐 나는 강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놈들은 다 헛다리야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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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식으로 강하다 정말 강한 애는 자기가 강하다고 말 안해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공격하고 막 그랬어 뭐야 이거 봐 바로 또 넌 마법사 같아 flanzen 영화 스킬 수면 시판이 나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우리 얘가 수면 시판을 갖고 있거든요 쏘고서 바로 이쪽으로 치죠 건네받고 앙크애그는 수면 마곡이지 오케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한 명 벗기 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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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걸렸어요 얘는 파멸 쓰고 아 얘 투명화되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어 어 여기서 쓰면은 투명하고 풀리려나 나도 일로 와봐 여기 와서 투명한이 됐어 지금 일단 감속도가 걸렸네 베이씨 제 최소한 오케 투명한이 돼 네 CEO 디딘 아 이거 이거 번개같은 문말림으로 피할수도 없고 마법은 100% 맞는단 말이야 이걸 지금 순간에 쓰면은 안맞을 수 있으려나? 이 분신이 마법도 막아주긴 하는데 확수면 뭐야 순간 발동이라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개 뿔 되기네 이씨 아무리 그래도 날라오는 화살을 막을 수는 없구나 아이 이거 봐 이거 자꾸 맞아 아유 진짜 아프대 너 아유 이게 아무것도 안되가지고 투명화 때문에 아유 미치겠네 야 투명화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너밖에 물을게 없다 야 리스크야 나는 얘네들이랑 때리고 있으려나 아 될 거다 야 수관집황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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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잉 어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쏟오네요 군든 어이 장난이 아닌데 지구점이bracht! 자, 시작! 제 수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뭘까요? 저의 수업을 할께요 저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반 어 이거 차원의 문 차원의 문이 몇 클래스였더라? 다있네 그 다음에 일반 발사체부터 뭐 다있네 아 여기 참 아 여기 참 그래서 이런건데 아 어차피 올거 다 데리고 올걸 처음부터 바보같이 다 안 데리고 와가지고 에너지 이만큼이나 달았어 아퍼 여기 건강에 아플거 같애 공하는 일이라고 힐스피 하는거 밖에 없어 비타 모자스 아 아 유프 아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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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모자스 아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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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샤 하나 모자 마음피지자 즉각 처우님 어서오세요 여긴 여기가 함정이었던거 같은데 아까 여기 함정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탐색하다가 함정때문에 못 어 이거 함정 발견이 안 돼 아 능력이 낮아가지고 잘 발견을 못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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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쿠에만? 수루쿠에만? 수루쿠에만이 어디야? 수루쿠에만이 지명지역인가봐요 이스탱 이스탱크는 동룡과 신군가 수루쿠에만이 지명지역인가봐요 이스탱 이 자식이 겁나게 겁쟁이인것같이 이야기하더니 다시 또 태도를 바꿨어 나는 강탈자인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우리 탈출 수단인데요 와드스톤이 이거봐 이거봐 또 또 공격한다 그럴줄 알았다 이 자식아 너 너 그럴줄 알았어 내가 여기 벌레 하나 먹을래? 아이유 진짜 이씨 아이유 투명화 진짜 아이유 이씨 근데 투명해제가 없는데 이제 참 디스펠로 투명화가 없어지나? 함정에 걸려 어 잠시만 한번 뭐야 뭐야 민스크는 민스크? 아 여기 사전거리가 이게 돼? 아 민스크는 장난 아닌데? 디스펠로 한번 걸어보자 그럼 나도 여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무슨 마법인데 어이없이 죽었어 어이없이 죽었는데 홀람 걸렸어 지금 홀람 걸리면 쟤 막 울판 때리면 되나? 아이고봐 저고봐 저고봐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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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쟤 너 누구 공격하려고 하냐 네?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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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쳐고싫 같은편을 때리려고해? 압력훈련이 걸렸어도 그렇지? 그래그래그래 저 혼자있어 시알만 안당하면은 공격을 하니까 그게 같은편을 저렇게 되면 이게 가장 그거같아 됐다 됐다 여기 그지 함정지 뭐하지 뭐야 저거 윈터홀롤 넌 털고 따야 자 이쪽으로 당하봐 지금 이모에는 함정을 잘 못찾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앞세워서 받는거 함정찾으려구요 길도 쫓다가 쫓다라 하거든요 어? 한바퀴 돌았네? 형아 한바퀴 돌았네? 어? 함정제거 안되는 줄 알았네 저믄 한바퀴 돌았다고? 이거 다 돈이에요 가져가면 하나에 500골드씩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화살하고 포선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죠 네, 예, 예, 예 하, 뒤로 가! 예 마법 화살 쓰기 시작한 때부터 돈... 이게...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벌어야 됩니다 아, 저는 마법 화살에 좋긴 좋다군요 잘 맞아야들이 애들이 덜 맞죠 그래서 우리 편애들이 분명 함적이 있을까 아 이거 끝났네 마지막 함정찾기다 이걸로 끝내야돼 이.. 이 층은 안그러면 또 저 이모여갖고 하루종일 기다려야되네 제가 함정을 정말 못찾아 그를 spaces bed 바보야 바보 아냐 바보같은 이모여갖다고 이야기holder 그를 받 Всеacht abundantly 바로! 바로 코앞에 있었어 바로 배 하루속에 누구ест아 오우 이따가 없어 아무도 없음 그룹으로 가봅시다 서로로서 그룹으로 가obe 하아 그룹 역학에 한번 그룹으로 가벼는지 네 그룹으로 가벼을 줄게 누군가 어 여기 또 발견 어? 아 제거도 못해 이 바보같은 자 행운 5%씩 더 좋아지게 하죠 하 정말 너만 너무해 윙몸엔 넌 내가 한 65cc까지 올려줬는데 아 또 뭐가 되나 아 아이씨 포션 빨로 약쟁이가 됐어 윙몸엔 약쟁이가 됐어 듀얼하다네 아 또 또 누가 있네 아이고 뭐 조금만 가면 저기있고 조금만 가면 저기있고 어 아 탤런 좀 미친거 같은데 음 말도 이상하지 미친거 같아요 말 데이라이트 바이 및 어서오세요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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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lant가 갈 때 내가 만든 게 사람을 죽을 recipe 그룹으로 구할 때 그냥 이걸로 끝이 자? 왠지 뒤판에 남겨두면 또 대신 때리고 뒤터칠거 같애 일단 애들 다 데리고 오! 아무것도 없지? 어... 야 우리 입구를 딱 막아서고 장파파의 1대1처럼 입구를 딱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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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 근접이 아니지 참 근접이 아니었지 아 또 맞을 것 같은데 맞으면 안되는데 맞으면 안되는데 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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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잘한다 잘한다 뭐야 또 얘네들 아... 잠그만 틈을 안줘 틈을 조금도 틈을 안줘 아 예 이런 녀석을 음... 이제 네 네 또 음... 얘는 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 같애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아... 둘레 있는 모습 뭐야 이거 이거 계속 왔다갔다 가는데 예 뭐 어떻게 말하든 적이될 것 같애 싸워 싸워 어... 얘 또 마법사겠죠 마법사면 뭐 한가지 방법밖에 없죠 일단 어... 파멸 날리구요 아 얘가 여깄네 파멸 날리구요 상급자주 날리구요 어... 일단 마법을 좀 끊어버릴까 마법 끊고 아니다 내가 마법 끊고 얘는 명령으로 하자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이게 뭐였지 아 이게 차례대로 내려야되는데 아 이게 뭐였지 아 얘가 뭐였지 얘가 파멸이었지 아... 해골왕장 다 맞았어 지금 다 맞았어 지금 다 맞았어 지금 다 맞았어 근데 투명한 해제가 없어 여기 없어 저 화협은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깝고 씨 죽였는데 이럴수 비해서 얘도 하나도 에너지 안달았어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대방전트인데 I will do my best 야 너 왜 야 너 왜 따라오냐 얘 따라다니네 얘 왠지 나중에 배신할 것 같은데 It shall be 뒤통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뒤통수를 칠까 여기 샌들레 망토 아니에요 이거 왜이래 뭐야 뭐야 이거 샌들레 망토 같은데 맞네 이거 망토 맞네요 이디곤님 어서오세요 쓰고 쓰고 또 쓰고 모든 마법사가 얘네듯이 이렇게 시작해보는 하면 와 대략 이건 어떤 곳인지 알겠어 이것은 신경왈 소용돌이 같은 마법적인 블랙홀 같은 곳인가 텔레포트 같은거 썼을때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빨려들어오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마법사들이 계속 오는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마법사였구만 그래서 여기있는 애들이 다 마법사였잖아 한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온거야 흠 흠 나가는 길이 뭐 어 어 어 여기 말고 또 없나 가는데가 없죠 어 잠깐만 아 여기 왔던데지 흠 다 한거 같네 소금이 형님 어서오세요 아 뭔가 빠튼거같은 느낌이 뭐지 아 아냐 가보자 뭐 어떻게 어떻게 가야돼 아 됐다 자 어 체스완료했네요 대상하고 잠깐만 네 잘 야 스톤스킨 내놓고 가 오 쟤를 죽여야 되는데 아 산다라를 죽여야 돼요 쟤가 스톤스킨 주무소를 갖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죽였는데 아 잠깐만 근처에 가가지고 해야겠다 자 여기 바로 근처에 가서 일시정지 해놓고 빠져라 아 맞아도 맞아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걸려도 어 왠지 야 이건 얘는 아까 걸렸는데 없어졌어요 저 마법이 걸리는 순간 마법을 바로 쓰는 순간 없어지는 것 같애 그냥 죽여야지 이거 언젠간 걸려 근데 정말 안걸리긴 해 스톤스킨 주무소를 내놔 어 한번만 걸리면 끝나는데 오케이 일단 어 뭘로 하구요 이걸로 하구요 이걸로 하구요 헉 넌 퀘어 이소에 공격에 관한 것만 버프를 걸어주고 되니까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하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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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거기서 뭐해 쏴 쏴 쏴 이걸로 하죠 야 디스플레이 써야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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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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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빨리 죽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이 죽어 빨리 아침 빨리 빨리 오우 겁나게 안 맞네 accommodations 아이 아아 끝났다 어? 아 아닌가? 어? 아닌가? 아 끝났어 끝났어 아 잘못했어 잠깐만 미리미리 여기서 하룻밤 저 일단 자고 예 빈님 어서오세요 아 클라우드 키를 웃어서 정말 안타깝다 일단 버프를 다 걸죠 공격에 걸렸는 것만 예 예 오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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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느리다 진짜 패션 시간에 자고 축복 다 걸고요 그리고 오케이 오고 좋아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요 야 걸려 걸리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안 셌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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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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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일단 아 그럼 동시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 봐 일단 내가 라운드 하나 끝내고 이 상태에서 동시 매직 미사 아니 일렬로 딱 서가지고 써야지 안 맞을려나 하고 나이트 싱어 나의 힘을 줘 네이처 서벤트 음 음 아 이거 지금 쓰면은 발동될 것 같지 오케 어? 뭐 어떻게 죽은거야? 어? 죽었는데? 아니 잠깐만 아 오고가 바로 그냥 17의 피해를 줘버렸구나 야 오고 18 오고 18 야 세명이서 야 오고들 적대가 적대가 대전하자 그냥 바로 그냥 원샷씩 날려버렸네 게다가 매직 미사일 두루루룩 맞구요 뭐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죽었네 죽었어 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쉽게 죽었냐 쉽게 죽었네요 야 스톤즈캔 음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크리스쳐 쏘아 크리스쳐 쏘아 어 어 잠깐만 1번 크리스쳐는 1번인가 3 2 3 3 3 3 2 3 2 3 크리스쳐 1번은 다있네 이것 다 있구요 해골함정도 다 있고 차원의 문도 어 차원의 문도 차원의 문도 어 차원의 이것 다 있고 스톤스키만 딱 없지 스톤스키만 딱 없지 스톤스키만 딱 없지 스톤스키만 딱 없지 헉 Hmm 엄 턴 후 스톤스킴 아 해골함은 도 제 그릇 벽 자 저장하구요 레벨업 아 이게 두 개를 줄 수 있나 세 개 밖에 아 세 개를 줄 수 있나 두 개 밖에 못 주지 않나 이거 괜찮아 일단 두 개 폰 두 개 폰으로 가자 이거 마법 쓰고요 아 드디어 스톤 스킨을 얻었네 이러면 이제 좀 싸울만 하지 드디어 스톤 스킨을 얻었어요 좀 특수한 능력으로 얻어 아하 아 순식간에 싸우라고 그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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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고스로 가죠 저기 뭐야 능대인간 그 어디있더라 어쨌든 섬 아일랜드 발더란의 자취를 찾아서 그걸로 가도록 하죠 저장만 하고요 저장만 하고요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 아일랜드 발끝